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어제 오후, 미세먼지주의보는 오늘 오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로 기존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중국발 황사가 일부 유입되면서 월요일인 내일도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전남 동부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올해 여수광양항의 항만 건설 사업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노후된 항만 개선 사업과 함께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광양항으로 대형 선박들이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묘도수도 항로입니다. 이 항로는 항로 안에 암초가 있는 데다 운영항로의 폭이 180에서 300m, 수심도 구간별로 5에서 10m로 편차가 커 항로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해 들어 이 묘도수도 항로의 직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작점이 마련됐습니다. 여수병해양수환청의 올해 신규 사업 예산에 관련 사업 설계비 25억 원이 처음 반영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2040년에 완공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여수 국가산단을 입출하는 대형 선박들의 원활한 입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만이 노후화돼 꾸준히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광양항 낙포부득 해축공사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양항 율촌산당 간 연결도로 설치 공사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도 처음으로 확보됐습니다. 이 밖에도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 등도 본격 착공합니다. 올해 여수 광양항 항만 개발 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에 예산만 2,235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입출항 선박 6만 6천여 차, 화물 물동량 2억 6천9백만 톤을 기록한 수립 물동량 기준 국내 2위 항만인 여수 광양항. 2023년 개념 년 새해 새롭게 시작되는 항만 시설 확충과 개선 사업을 통해 동북아 거점 물류 항만으로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에 등록된 자동차 2천여 대가 사망자 명의의 유령 자동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남도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2,2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전 등록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순천시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순천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카드를 발급받으면 도내 식당과 숙박업소, 병원 등 120여 곳에서 최대 30%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도인 전남은 전국 최대 면적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을 갖고 있는데요. 전남산 유기농식품들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조미김을 만드는 김가공공장입니다. 신안압회도에 공장을 세운 지 10년 만에 지난해 1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수출 비결은 유기인증. 원초부터 철저한 품질 권리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 남미, 일본에까지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남산 유기농 제품 수출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쌀과 녹차, 버섯, 유자차 등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최대 생산지인 전남이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 친환경 농산물의 52%를 생산하는 최대 공급기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세계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무항공항과 광양항에 각각 수출 공동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저장, 선별, 전처리 등 자동화 시설과 검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수출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영역비 2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람들은 이와 연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전문 단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출용 유기농 쌀만 재배하는 단지 서른 곳과 과체료 생산 전문 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친환경 유기농수축산물의 공급기지인 전남이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중앙동 구통 주민 1동 19만 4천 원, 순천연양초등학교 학생회 17만 4천6백 원, 순천시 송광면 후공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돌산읍 방중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송광면 평촌마을 주민 1동 11만 원, 순천시 송광면 상이은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진목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봉수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봉수마을 이장 차운대 10만 원, 여수시 서강동 통장협의회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이혼한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수증 감금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